춤을 어떤 걸 배우고 싶으세요? 우리 옛날에 인피니트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추격자. 추격자. 아, 인피니트에 근데 춤 어려운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추격자. 추격자가 굉장히 섹시한 게 좀 있어서. 오늘 끝나고 그럼 제가 누가 제일 가장 섹시하고 멋있었는지 제가 한 분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거울 쪽으로 가시죠. 완전 K-POP 찐으로, 찐으로 한 번 느끼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기를 해볼 텐데. K-POP에서는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사람 그리고 깔끔하게 추는 사람들 보고 선이 정말 이쁘다 그래요. 그 선을 위해서 한 기본기가 선 뻗기라는 기본기예요. 나의 선을 이렇게 쭉 뻗어주는 거예요. 쭉 뻗어주는. 네. 그리고 뻗으면서 투. 네, 맞습니다. 투. 네, 좋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힘을 줄 건데 힘을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잡고. 힘을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잡고. 던지고, 던지고 그리고 잡아주는. 오케이. 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저게 이게. 한 번에 딱 잡아서. 쭉 뻗어주셔야 돼요. 쭉 그렇지. 던지고 그리고 잡아주는. 네. 네, 맞아요. 잘하는데. 역시 에이스. 에이스. 네. 네, 맞아요. 잘하는데. 좋아요. 잘하는데. 좋아요. 네. 네. 다르다. 좋아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다음에 뵙겠습니다. 둘. 둘. 셋.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한 번에 멈춰주셔야 돼요 혼자 이렇게 막 대시던데 괜찮아요, 근데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